자 젠쿠부로 순정으로 대회 나가시는 오 띵띵분 아마 순정으로 나가는건 내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뭘 최초야 나도 순정이었어 순정이었어 나도 그래도 여기 순정이 없어 다 그냥 티닝하고 네 자기 합리화 어 나는 진짜 순정으로 모든 포텐셜을 다 터뜨린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야 근데 2.0은 없는거 같더라 응? 2.0은 없는거 같더라 2.0은 있어 티닝룰에서 그렇지 그니까 아 철사 바꾸니까 넥슨타이어 드디어 꼈어 어때 이제 느낌 아 정말 좋아 일단 가속력 좋고 생각보다 조용하던데 넣으면서 많이 안 올라오던데 아니 형 차가 원래 시끄러웠어 아 또 내 착한 야 젠쿠부 좋다고 내 착한가워 원래 시끄러웠어 야 이거 현대에서 잘 만들었어 장고장이 많아서 그렇지 장고장이 많은데 뭐 잘 만들었어 명차야 야 근데 쿠카에비하면은 쿠카에비하면은 장고장은 별로 없는거지 아 그렇지 쿠카에비하면은 잘 만들었지 아 누가 지금 쿠카에비하면은 쿠카에비하면은 잘 만들었지 아 누가 지금 쿠카에비하면은 10년 전이잖아 쿠카에비하면은 철판이 썩어선거 같은데 아 핸드폰 한거야 지금 이거? 웅련중 핸드폰 해?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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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이니까 뭐 이런거 테클 할 수 있어 웅련중 핸드폰 하면 안되지 아 예 감독님 감독님 말이 다 맞아 아 감독 말도 안들어서 물뿌라 감독 아니 감독은 아 인정하란 감독 토우인아웃 공부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캠버가 이제 어 저기 쿠카에비 사장이 넣어준다니까 어 냅죽 그냥 하고 그냥 그래서 캠버가 뭐 플러스 일이야 마이너스 일이야? 아 몰라 그냥 꺾었어 그냥 꺾었어 그냥 캠버 플러스 일이로 그냥 꺾었어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꺾으면은 이뻐보이거든 차가 아 이제 이뻐보여서 차가 아 그럼 그리고 차의 세팅이 바뀌어서 주행 느낌이 달라지면 아니 내가 맞춰서 운전하면 되잖아 아 이제 차 그러니까 차가 운전자에 맞추는게 아니고 운전자가 차를 맞춘다 아 그럼 아 이거 바람직한 아 그냥 운전 중에 또 핸드폰 안 주네 아 뭐 아 급팩하지 말고 이제 그냥 차에 탓하는게 아니야 그냥 마차가 운전하면 어떻게든 가 그냥 차는 어? 어떻게든 간다고 아 이제 그냥 세팅을 포기하셨군요 그냥 아 포기한게 아니고 차 세팅보다는 자기 몸 세팅 아 그렇지 몸빵이지 어 몸빵이지 아 근데 설사 좋아 맘에 들어 응 맘에 들어 노면서도 별로 없고 좋아 아니 아 근데 희한하게 이거 난 처음 운 운 운 운 운 나던데 이건 안 나네 근데 니 차가 안 좋은거지 아 제네시스야 아 이거 뭐 제네시스야 현대마크 달랬으면서 말만 제네시스 코드기 아 로고 다 설거야 날개로 현대 이거 서자야 서자 아 이거 제네시스 서자야 서자 어쨌든 엄마를 엄마를 못 불러 어쨌든 제네시스야 나 이제 제네시스 까면은 나 저기 이거 싫어요 엄청 달리는데? 아 진짜? 나 제네시스 문자고 읽었고 한마디 있다가 그냥 야 너 제네시스 타는 사람한테 너 쳐맞을 수 있어 어 너 진짜 이거 오 저기 제네시스 하나 있다 아 저 제네시스 있네 오 춘정 같은데? 아 좋아 오 춘정 춘정 손 흔들고 있어 미치겠다 쟤 미쳤어 쟤 밥 먹고 미쳤어 아 왜 제네시스는 사랑이지 제네시스 젠코바 사랑이야 어 이제 태백 경기장 앞에 왔어요 이제 아 확실히 많네 아 내 차를 기억하네 좀 워낙 특이하니까 어이 순정답 끌고 오기 오는구나 아니야 내 차가 워낙 예뻐서 제네시스니까 아 왜 갑자기 때리고 싶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내 여자친구잖아 아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어 백이음 뭘 백이야 백이음은 다 소리 나 여기서 어 아 미치겠다 터널이야 터널 야 원래 그 순정백이 했을땐 이런 속이 안났어 고기 중 야 순정 아니네 그러면 튜닝했네 아니 백이만 바꿨지 백이만 바꿨지 백이만 바꿨지 백이만 바꿨지 백이는 튜닝한거 아니야 그? 근데 성능은 똑같아 하하하하하하 성능은 똑같아 더 안좋아질 수도 있어 오히려 뭔가 밸런스가 더 안 맞아서 또 안나가는 느낌인거 아니야? 뭐야 그저게 의도적인 웃음 어 경기장 분위기 아 정말 이럴때 보면 나 정말 병신같애 알면 됐어요 아 일단 여기 들어갈때 없을걸? 삥 돌아가야 삥 돌아가야 왜 보여서 가야되나봐 아 여기 튜닝장차들 젠꼬서 나름 멸종위기인데 거의 아 무슨 멸종위기 아직 하느냐 아바떼 스포츠가 대세야 이제 아유 진짜 이거 난 이거 진짜 굴러다니는 것만 해도 아 이것도 욕먹는다 왜 욕먹어? 큰일난다 나 이제 자격이 되세 자격 이제 암살 당한다 이제 야 젠쿱 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젠쿱 차부심이 강한데 어 젠쿱 최고의 차지 어? 잘 만들었어 이만한 차가 있어 막 왜 이만한 차가 어딨어? 문장 두 개에다가 핸들 막 저기 전자식 안 쓰고 유아폰도 쓰고 막 야 하하하하하 차는 기계식이 최고야 나는 차를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응 유아폼 유아폼 저기 뭐 스티어링 오일을 넣었는데 어 문이 들어가는 거 했는데 어 옛날 차만 들어간 옛날 차라니 이거 단종된 지 얼마 안 됐어 뭘 얼마 안 돼 현대에서 이제 MDPS가 안 좋으니까 유아폼 넣어준 거야 뭘 안 좋아 지금 아 지금 거는 괜찮지 형 CMDPS하고 CE하고 R MDPS 막 그 얘기한 거 그 차에 좀 더 몰라 사람들 아니 알파벳이 다르잖아 뭐가 다르잖아 아 진짜 암튼 어 스티어링에다가 오일 넣는 그 차 전설의 차 이게 바로 그 진정한 기계식 감성이지 어우 어휴 흥백 흥백 흥백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알았어 내려 하하하하 아 그치 내려야지 일단 끝 아휴 아 근데 불앤보 하나 좋다 그거 하나 인정 아 아 가자 갔다 까지 하하하하